배우 전화 근데 색감이 별로네요, 색감이.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, 저도. Really? 설치가요. YUMMY 세휘 씨의 표정. YUMMY 약간 접시를 안 닦은 것 같은...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냐?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맛있단! It's delicious! With your expression. 보여주세요. A-ha. 그럼 이제 우승자를 우리가 좀 뽑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. 자 그만 좀 드세요. 배고프신가봐요. 배고프신가봐요. 누굴 뽑을지. 3, 2, 1 동현 씨 축하합니다. 오늘 인증샷 이벤트는요. 나만의 편의점 꿀조합 먹거리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저희 AB6IX도 검색해서 찾아볼 테니까요.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.